안녕하세요 집들이다른입니다. 벌써 4월달도 이렇게 10일이란 열흘이라는 시간이 났고 여기는 이제 주택인데 도령동이라는 주택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가 좀 뭐랄까요? 일반적인 주택은 아니죠. 지금 네비가 유턴을 해야되는데 아무튼 가자. 안녕하세요 지수리 달인이구요. 현장가느라고 유턴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현장은 주택이구요. 우수배관이 막혔대요. 대화생은 간단하게 해결될 현장이긴 하다. 고압수택으로 할거고 고압수택 하고 싶으니까. 고압수택 할거고 그리고 여기 현장은 어떤 분이 자기가 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저를 소개시켜주고 딱 빠졌대요. 이런게 서로간에 되게 깔끔한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어느 현장을 가던간에 이게 내게 아니면 그냥 이분 연락처를 남겨주고 다른 업체분들 연결해주고 그냥 나오거든. 근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잘해야될게 여러분들 뭘 바라고선 업체 연결해주고 거기도 계속 붙어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연결할때는 그냥 딱 거기서 선을 끊으세요. 선을 끊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이고 연기만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변수 뜯기 전에 연한 걸로 돼서 이렇게 물나리면서 변수 같은 게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보고 안 맞췄고... 아, 그래요? 혹시 이걸로 보셨어요? 아니,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변기를 뜯고 난 다음에 이런 걸로... 아, 변기를 뜯고... 아, 뜯어봤다는 거죠? 아, 그럼 뭐... 그랬더니 그분이 변기 문제는 아니었고, 과연 안 해. 네, 그러면 지금 변기 다시 안 쳐놨어요? 네. 아, 그럼 뭐하러... 뚫을 건데 뭐하러 안 쳐놨대. 아니, 근데 이제 그... 그분은 이제 그... 써야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원래 예전에 저의 치마형 변기라고 그러네요? 네, 네, 네. 주소를 했어요. 네, 네. 그... 그분이 변기를 잘 안 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냄새 나던 거를... 네. 그분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변기를 새로 안 쳤었거든요. 어? 변기가 냄새 하나 샀어요? 그... 절속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여기 이제... 보니까... 시마형 변기는... 그분이 박혀졌는데... 그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정심. 정심을... 네. 먼저 끼고... 네, 네. 그 다음에 인형을 이렇게 엎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거를... 정심을 먼저 끼고... 옛날에는 그거를 이렇게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그... 상관은 없는데... 잘만 껴지면은 냄새 날지는 없어요, 변기는. 네. 그게 잘... 어디죠? 네, 네. 물이 잠겨있죠. 그러면 1층에 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가 막힌 데고요? 네. 여기가 막힌 데고요? 여기가 막힌 데고요? 여기가 막힌 데고요? 여기가... 여기가 안방 화장실인데...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여기... 여긴 내려가는 거죠? 네. 여긴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가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2층. 아... 1층은 2개고? 네. 2층. 이 자리 바로 위에 하나가 있어요. 아... 그럼 2층 거 내려가서? 네. 그럼 2층 거 내리면?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가요? 네. 아... 그래요? 이쪽 올라오진 않죠? 이쪽으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물이 이제 자꾸 빠져서... 네. 물이 자꾸 자꾸 이렇게... 네. 그렇죠. 막힌다면 그 이제... 봉수를 당겨 버립니다. 네. 그렇다고... 네네네. 맞힌다. 네네네. 아...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뚫면... 네. 딴 데도 좀 더 잘 내려가게 되고 그러나요? 아니 일단 지금 잘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는 잘 내려가는데... 2층이 잘 안내려가요? 2층? 그러니까 내려가서 소리들이... 여기는 좀 잘 내려가잖아요. 네. 잘 내려가. 아니에요. 아닌데. 잘 안 내려가는 건데. 잘 안 내려가는 건데. 아니 이거... 지금 2층하고 2층하고... 그 앞에가 막힌 거예요. 아... 예이 막힌 겁니다. 아... justement? 예, 그 다음 사이에 막힌 겁니다. 아... 예 저... 2층이라서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내려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빠지고 아니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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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힌거죠 네 알겠습니다 작업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졸리기는 하지만 변기가 사실 안방변기가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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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차있어요 물이 차있어요 물이 차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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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해봐요. 지금 시작해봐요. 지금 아래가 떨어지는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봐요. 지금 이후에 안 빠졌네. 위에서 오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와요. 그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해주세요. 한번 더 내려주세요. 남은 관을 찾아서 물속에서 합해진 건지 일단은요 꺾어오는 질까 봐 관이 문제가 있어요 딱히 막힌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결과가 될 거에요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고 있어요 한 번 더 내리라면 내려주세요 불속에서 합해진 건지 지금 관이 일단은요 관이 문제가 있어요 일단 딱히 막힌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볼 거에요 물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고 손에 아저씨 꼬박을 내려가 보겠어요 쭉 빠지죠 어디서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열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1층이요 1층 한번 내려가 주세요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2층도 내려오면 이렇게 오고 1층도 와요 소리라는 거 똑같고 네 다 합쳐졌어요 다 합쳐졌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당겨 봐야 될 거 같아 지금 저게 왜 저게 쌓이지 여기 한번 세척해 봐야 될 거 같고 1층 있잖아요 네 1층 그냥 지금 봐서 변경 한번 내려주세요 이쪽 물 나오는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네 작업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다른데 걸 넣고 그다음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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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보이시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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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보고 보세요 네 Gaza 3층 3층 2층 2층 2층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지 아 일단 지우기가 근데 이전에 하수들과 같이 썼던 기름 자국이 있었던 거구나 네 지금 잘 내려가는 거에요 네 내려가요 반지 구매가 안 좋아서 네 확실히 청소하고 남겨보니까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야 더 확실하니까 깨지면 되는 거 없어요 네 제가 단지 문제 있다고 하면 지우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네 근데 상황이 그만해 줬어요 여보 그만해 주세요 그게 이 물이 고여 있는 게 나중에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막히지 않는 이상은 다 흘러 갑니다 다음 물이 오면 결론은 배관이 깨어져서 막히나 이런건 없고 비우기가 안좋아서 그랬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개발했으면 다 됐고 형이 함께 이렇게 차있는 부분인가요? 많죠. 기니까 그런거에요.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기 때문에 상당한게 길기가 배관도 길어요. 동아지까지. 아 저 옷도 바지까지 길어야 지금 한 25m 엄청나게 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저 막힌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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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special es 아 음 아 아 으 감사합니다.